아아 림베 아 저거 왜 안나와 치킨 치킨 나오면 아무도 안줄거야 아 난 치킨 보다 잔키 야 바로 시작해 1단계 문제 내 동생의 뭐야 동생의 수아 아니 성 문수아 정답 뭐야 문자리에 끝까지 얘기해야지 뭐야 붕어빵이야? 국자 국자로? 그치 물고기는 국자로 잡아야지 사나야 6명인데 원래 붕어빵은 국자로 먹어야지 그 물고기 얼마에요? 누구야? 사장님 얼마나 잡으셨어요? 멀쩡다리네 이정 사이즈면 잡으면 안되는데 오랜만이다 이 말 방생해줘야돼요 이거 내 버릇은? 야 이거 왜이렇게 빨라? 입꼬리 올리는거 땡 손톱으로 뜯기 땡 성만지기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당황했을때 치킨을 꺼내면 대박이겠다 아 안속아 빨리 먹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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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 어떻게 생겼어? 치킨 어떻게 생기냐고? 이거 뭐야 족집게 야 그치 치킨은 족집게지 원래 치킨집가면 다 족집게로 먹어 나는 그냥 안줄거야 먹을 재미없을거 같아 그럼 맛있게 먹어 혼자 맛있게 먹어 형이 드세요 나 솔직히 형 다 졌잖아 나 솔직히 다 졌잖아 남자가 한 번 도와줬으면 그치 기회는 8번이야 아 나 이거 말고 이거 먹기 싫어? 아니 이거 먹고싶다 알았어 이거 말고 말고 내가 태어나서 족집게로 먹으면 진짜 참이다 그렇게 한 번 좀 먹어보자 나도 족집게로 그렇게 먹는거구나 아 이거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족집게로 그렇게 먹어 나 너무 많이 먹었어 나 문빈이는 땡땡과 땡땡이 뭐 뭐 많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나 문빈이는 선아와 낙기가 나 문빈이는 엠제이형이 뭐 뭐 많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나 문빈이는 진진이형이 느린거 고쳐줬으면 좋겠다 나 문빈이는 진진이형이 어 돌집고 했으면 좋겠다 땡 일단 은우 은우 한번 해봐 은우 나 문빈은 진진이형이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땡 난 문빈은 진진이형이 화를 냈으면 좋겠다 약간 힌트 힌트 내가 힌트 해줄게 당황했을 때 뭐뭐뭐뭐를 고쳤으면 좋겠다 아 문빈이는 진진이가 당황했을 때 말 더듬는 거를 고쳤으면 좋겠다 비슷비슷해 근데 더있어 말 거듭고 어 긴장하는 거를 고쳤을 때 아 아어 아 아 문빈이는 말 더듬고 어깨 올리는 걸 고쳤으면 좋겠다 아아 아아 나 문빈이는 진진이형이 당황했을 때 말 더듬는 거랑 네 눈 깜빡이는 거 아니에요 저! 비슷해요! 굉장히 비슷해요 롤비는 진진이 형이 뭐지? 뭐지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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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이 형이 당황했을 때 말 더듬는 거와 눈을 위로 뜨는 거 아니에요 말 더듬는 거와 눈을 크게 안 떴으면 좋겠다 크게 못 떠 안 떠져? 그거에 관련돼 있긴 하죠 말 더듬는 거까지는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퍼펙트예요 난 문빈이는 아 옆에 있어요 야 얘 정갈이에요 정갈 난 문빈이는 진진이 형이 당황했을 때 말 더듬는 거랑 그 입꼬리가 입꼬리 입꼬리 난 문빈이는 진진이 형이 당황했을 때 말 더듬는 거 억지 웃음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 뭐야 떡볶이 나와 떡볶이 생가일즈스 나 생가일즈스 되게 좋아하는데 생가일즈스 누가 치킨 먹고 얻다 버렸어 누구야 죄송합니다 이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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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 한입만 주세요 어렵겠다 근데 그만하지 락처 안 해도 될거야 하지만 랩뿔야 랩뿔잖아 근데요 랩뿔 랩뿔